네 여기는 내공버시키의 환전소 앞인데요. 여기가 환전소라기보다는 환전을 해주긴 하는데 여기 금음방이에요. 금음방 보석장인데 여기 환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장환전을 하고 나왔고요. 여기가 찾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주얼리샵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환전소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잘 몰라요. 푸시카 11. 아무튼 머닝스팀 센터입니다. 어디냐면요. 제가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시내에 나오면 노란 시계탑이 있어요. 시계탑에서 내리는 관건인데 보면 시계탑에서 패션게이트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패션게이트 건물 쪽으로 오세요. 쭉 오셔서 DSI 지나서 페인트 가게 지나서 페인트 가게 두 번째 지나서 스타일텍스 그리고 트레이드 센터 이런 건물들 바로 건너편 건너편에 보면 머닝스테이지랑 보석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노란색 웨스턴 유니언 간판 밑에 있는 주얼리샵 이 안쪽에서 환전을 하는 게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것도 훨씬 더 비율이 좋다고 많은 이들 소개를 해서 오늘 여기서 환전을 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저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환전을 하고 이제 아피코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덥네요. 하지만 오늘도 맑은 날씨입니다. 네, 내본부에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